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종목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 그리고 KTV 투자증권 이성홍 차장과 함께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또 오늘 좋은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시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10가지 스피드 종목 10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슬희 전문가의 픽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영원 무역을 시작으로 마인즈랩, LS전산아시아, 디어유,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이성홍 차장의 픽은 LG 이노텍, 파라다이스, BGF 리테일, 클래시스, 덴티움 이렇게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두 분이 이렇게 엄선하신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시고 이 10가지 가운데 내가 더 궁금하다, 목표가, 매수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주시거나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빨리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일단 영원 무역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의료 오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사의 4분기 영업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한 154% 정도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시장의 예상치가 700억 원대였는데 그것보다 지금 2배 이상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사실 올해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업인 오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노스페이스라든지 룰루레몬 등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어떤 전방 수요 호주에 따라서 굉장히 좀 성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역시도 이런 실적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현재 대형 오임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어떤 이런 벤더 통합에 대한 현상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오임 산업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등 어떤 경기침체 우려들은 좀 지속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0% 성장할 것에는 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1분기는 오임 산업에 대한 어떤 원가 부담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는 하지만 영업 무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사 대비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타사가 이익이 감소할 때는 영업 무역은 좀 방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달러 상세로 환율 효과에 입어서 30% 이상 가나고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OE3 전문가님은 영원 무역 주셨고요. 자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이제 엘지에 이노텍. 엘지에 이노텍이요. 말씀드리는데 우선 엘지에 이노텍 같은 경우에 2월 중숨도 주가가 좀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어떤 국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세를 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 엘지에 이노텍의 작년에도 보였지만은 아이폰 30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여주면서 이제 아이폰 14번째 시리즈가 출시가 됐을 때 기대감을 지금 현재 한 5, 6개월 전부터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아이폰 시리즈가 어떤 화소로 봤을 때 한 1200만 화소로 꾸준히 유지했는데 지금 현재 뭐 가설이긴 하지만은 아이폰 14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4,800만 화소까지도 지금 얘기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이 카메라 모듈 이제 비중이 굉장히 커졌죠. 엘지에 이노텍이 70% 가까이 그 전에 50%에서 7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당연히 화소가 늘었을 때 모듈에 대한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 최근에 목표 주가도 증권사 50만 원 이상은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애플카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쪽에서의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수도를 본다고 한다면 올해 엘지에 이노텍, YT 업종에서 대장주 중에서도 관심을 또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 됐다라는 의견으로 이성웅 차장님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이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홍콩 항생증시가 9%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출발했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급등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도 그런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4% 상승세로 출발하면서 3,200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홍콩 항생지수도 오늘 폭등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6.69%나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호재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 때문에 급반등을 하고 있는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본 니케이지수도 3.5% 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시장도 조금 더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시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률은 조금 덜 합니다. 하지만 코스피도 1.7%대까지 상승세를 높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91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일단 마인즈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시장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차기 정부에 대한 공약 부분들이 기대감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차기 정부에 대한 핵심 수혜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차기 정부에서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의 산업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서 이런 AI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의 어떤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테마로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184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 한 두 배 이상 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사실 영업액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적자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흑자 본격화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AI 휴먼이라는 어떤 서비스 기능들이 정치라든지 금융 쪽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지금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동사의 AI 기술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 국내에서 편의점이라든지 대부분이 무인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인 IoT 기반 점포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다양한 어떤 키오스크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어떤 기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주가는 꾸준히 좀 우상행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AI 관련주 마인즈랩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마인즈랩 왔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요. 우선 국경 봉쇄 해제, 전 세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21일부터 이제 면제가 되잖아요. 해외 입국객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면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 VIP가 바로 중국과 일본이나 볼 수 있겠는데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약간은 어떤 방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세심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가 격리 해제를 한다고 해서 이 파라다이스의 3월부터 실적이 크게 잡힌다라고 좀 단호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어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격리 해제, 격리에 대한 부분은 더 완화되면 완화됐지 더 안 좋아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닝에 대한 어떤 투자, 센티멘트는 계속 개선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주가 선 반영이 되는 시점이 지금부터라도 매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이 파라다이스가 주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지금 파라다이스가 카지노뿐만 아니라 보칼 리조트죠. 파라다이스 시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비카지노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리오프닝에 다른 어떤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리오프닝 기조가 점점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선점에서 담아두고 수익을 좀 즐겨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정보 바로 가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LS전선 아시아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 빼고는 다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굉장히 좀 저감해서 하기 좋은 종목이라고도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올해에도 이제 최고 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 2015년부터 작년까지 봤을 때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연평균은 27%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면서 올해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좀 최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내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점유율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초고압선이라든지 어떤 통신선 등 이런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어떤 전선으로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에 2022년부터는 좀 신재생에너지에 좀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대중교통이 뭐 오토바이라든지 스쿠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어떤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에서 지금 점유율 1위를 또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좀 수위를 톡톡히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전선주인 만큼 구리라든지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어떤 수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 주가는 일단 원자재 가격에 좀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뭐 실적이라든지 여건이나 너무 좋은 상황인데 주가는 아직 가지 않은 L.S. 전선 아시아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네, BGF 리테일. BGF 리테일이요. 우선 BGF 리테일 편의점 쪽에서의 그런 실적이라고 많이 생각을 좀 하실 거라고 판단되는데 역시 뭐 확신자 수가 증가해도 외부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좋아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직객력이나 이런 부분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항상 뭐 이런 부분이 이 BGF 리테일의 편의점에 실적이 좀 반영이 됐던 상황이고요. 우선 이 비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쪽에서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뭐 자가진단 키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매 부분도 어떤 비식품 쪽에서의 실적 좀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택가를 중심으로 이런 식품, 비식품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증권사에서는 높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0억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1분기 실적 이런 300억을 예상하는 거에서 이 BGF 로지스죠. 이쪽에서의 과연 실적이 받쳐주냐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되냐 이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BGF 리테일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에도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목표주가 20만 이상 잡고 있으니까 매수 관점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까지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네 번째 종목이요. 네 디어유고요. 디어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하는 어떤 버블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케이팝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스타까지 지금 입점을 좀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지금 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콘서트 재개가 가져올 코어 팬덤에 대한 어떤 그런 강화 효과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에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해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대거 들어오면서 구독자도 꾸준히 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중국 안드로이드 마켓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또 글로벌화도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중국은 이제 비중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뭐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iOS 지금 기반해서 팬덤만 해도 기존에 한 15만 명 정도 지금 보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중국 안드로이드 비중이 iOS보다 두세 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추세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신규 구독자 수단 두세 배 정도가량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뭐 수익성 재고도 좀 동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년도 실적도 이제 2020년 대비 굉장히 좀 좋아졌던 편이고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은 올해 역시도 작년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눌려있을 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어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홍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 클래시스네요. 네 클래시스 최근에 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좋습니다. 우선 역시 그전에 뭐 작년에 뭐 중반까지 정말 핫했죠. 클래시스, 루트로닌, 제이스 메디칼 종목이 좀 좋았었는데 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년 상반기 때 좋았었던 그 피부 의료기기의 그 모멘텀과 뷰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 상반기 때의 이런 종목들의 어떤 최고가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피부 의료기기, 특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슈링크, 광고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매출에서 이제 장비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비 비중이 높다는 부분은 소모품에 대한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카트리지가 필요한데 소모품에 대한 수요도 점점 가치 늘어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그리고 이 소모품에 대한 양쪽에서의 투트랙 실적이 계속 상승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작년 상반기 때의 그런 실적까지도 달성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시스도 작년에 정고점이었던 2만 7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하반기 때는 이제 고주파, 신제품도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전망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대우조선 해양이고요. 대우조선 해양. 네, 뭐 선박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양수주가 7년 만에 다시 한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대형 조선사들이 이제 좀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수년째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끊었던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유가가 다시 한번 폭등하게 되면서 이 선박업체라든지 이제 석유업체들의 어떤 재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될 시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 지금 조선업체들이 뭐 카타르라든지 뭐 나이지리아 쪽에 이제 대규모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중장기적 수주율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한 2023년에서 4년까지 봤을 때 외형 성적이 되는 건 거의 좀 확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작년이 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우조선 해양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종목 이성훈 차장님. 네, 덴티유. 덴티유명.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한번 실적, 계속 깜짝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탄력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3월 초였죠. 주가가 7만 8천 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조정으로 봤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어제와 오늘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7만 4천 원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이래저래 많이 올해 초에 말이 많았었지만 임플란트 시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성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요. 우선 잠재 시장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이 임플란트 시장이 어떤 저는 개화기라고 좀 개화기라기보다도 시작에서 개화기 사이라고 볼 수 있겠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성장세나 봤을 때도 항상 2, 30%의 연간 성장률은 달성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임플란트 쪽에서의 강제라고 볼 수 있는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 매출은 계속 잡힐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주력 시출 지역 같은 경우가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중국 그리고 어떤 신흥아시아 쪽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미국과 유럽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덴티움의 해외 실적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까지 10번째 종목까지 전부 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가운데 그럼 이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나요?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LS전선아시아 오늘 좀 탑픽 종목으로 내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LS전선아시아를 살펴보자. 그리고 이성우 차장님은? 네. 그전에는 리오프닝 같은 이런 모멘텀 있는 종목을 추천했는데 그냥 실적, 모멘텀을 오랜만에 LG노텍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좋은 앞으로의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LG노텍과 LS전선아시아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청에서 한번 시청자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